안녕하세요. 저는 벤쿠버에 살고 있는 아들 양기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그립고 여러 가족들 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여기는 지난번에 어머니가 다녀가셨던 한아름 마트 근처입니다. 마침 TV 코리아라는 데서 인터뷰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 기숙이, 기용이, 기훈이, 신랑들, 조카들 다 건강하게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섹시, 부인, 언니들, 처형들, 형님들, 처가의 조카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회기동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작은 아버님, 내외분, 사촌동생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는 아마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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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